키앤디쥬예요. 키앤디쥬예요. ASMR 푸근하고 따뜻하게 담아주기 때문에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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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소 마치 간절간절 relax relax dim dim and squeeze good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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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왼쪽 줄 톡톡톡 톡톡톡 안 아프게 해줘요 이야 테두리. 테두리. 적소괴타기 같은 귀요귀요귀요귀요. 얼른 새 두두두두두두.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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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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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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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오늘의 영상은, 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이크로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채널 멤버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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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유는 제 사유는 정말 많은데 여러분의 사유는 정말 이 사유의 사유의 사유가 압력이 계속해서 계속 하시면 뒤택ท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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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mic 이름은 Zoom H6N Essential Essential Zoom H6N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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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is the newest version of Zoom H6 series And as I mentioned before multiple times in my previous videos Zoom series especially Zoom H6 which was the previous version of this microphone has been by far my favorite mic I would say So my expectations for this one are quite high I'm sure it will meet my expectation So let's try I will be testing this out with multiple triggers and some random items that I have prepared for today so there's gonna be lots of visual triggers and sound triggers so please let me know which one was your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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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one you like the most the most the most the most so that later I can incorporate those most requested triggers in my upcoming videos so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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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own below alright alright I can't wait to try this out so excited then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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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중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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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어부니들의 꿀꿀꿀 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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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파트너! 캔디잼이에요. 사실 오늘은 영어 인트로만 하려고 했는데 네, 영어 인트로만 하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인트로가 좀 길어지더라도 한국어 인트로도 넣어야지 하고 넣고 있답니다. 이 마이크 못 보시던 마이크죠?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새 마이크에요. 새 마이크! 이 마이크 이름은 Zoom H6 Zoom H6 에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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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H6 H6 Zoom H6 에센셜 이라는 제품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Zoom H6 시리즈 세번째 세번째 마이크에요. 제가 그만큼 ZOOM H6 마이크 소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벌써 세 개째 구매하게 됐네요. 너무 목소리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담아주기 때문에 또 사물 소리도 달카롭지 않게 잡아주는 편이라 그래서 저의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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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요. 네. 물론 전 버전이 제 최애 마이크였는데 그런데 이 새 버전도 제가 살짝 테스트 해봤는데 소리가 꽤 좋고 또 사용하기도 너무너무너무너무 편리해가지고 벌써부터 기운이 되게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테스트 할 생각에 너무 신이 나요. 근데 ASMR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너무 흥분돼가지고 영상이 조금 산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좀 차분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최대한 차분하게 차분하게 진행해보도록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러븐이들도 다시 차분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최대한 행동하는 모습이 릴렉스 릴렉스 sit back 릴렉스 릴렉스 편안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영상 봐주세요 먼저 자유롭게 핸드 무브먼트 해보고 손소리, 손바닥 탭핑한 소리 등등 한번 자유롭게 손을 사용해서 핸드 무브먼트를 해보고 또 소리도 내보고 그려볼게요 스위치 스위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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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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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아득히 멀리 갔다가 다시 조금씩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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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close behind you behind your head behind your ears in front of your head top of your head and some things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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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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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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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queeze squeeze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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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이크를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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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eeze ish tickle tickle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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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슈퍼 paragraph wiping 슈퍼 angle touching the microphone 하지만 음료 영상이 ........ 그냥 지금 이따는 것이 아닌지.. 이따가 계속 이따는 사실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going up to the top going up going up to the top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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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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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슬리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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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이 윈스크린을 좀 벗기고 본격적으로 다행히 드릴 것들을 한번 볼게요. 슬리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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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는 여기에 비타는게 아니고 예리거거든요 예티 마이크 건데 요 마이크는 특별하게 요렇게 스펀지로 된 마이크 윈스크린이 같이 오지 않더라구요 약간 플러피 플러피 모피 같은 털 소재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예티컨을 잠시 씌워놨거든요.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얘를 살짝 벗겨볼게요. 먼저 물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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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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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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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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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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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큐빅이 좋으세요? 아니면 작은 거요? 어떤 걸 붙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첫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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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Favor, 첫 영상에서 만나요. 쉿 이 암은 꽤 인템 롤메이지만 롤메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ill be gently touching the microphone with this. I will be gently touching the 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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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gently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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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PI tool. If you were gently touching the microphone. I will gently touch the microphone. I sleepy. I will gently touch it and touch it. 연습해 보도록 할께요. Let me try doing some ear cleaning session for you. Super quick ear cleaning session. Using this fluffy, fluffy, fluffy tone. 네. 먼저 먼저 맥락을 쓸어볼께요. It feels nice to get it. Just go! You are very good. You are really good. You are really good. You are really good.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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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살짝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 러블네들 중에서 살짝 자극적인 걸 못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제 기존 영상 내 소리보다는 살짝 달달한 편이라 최대한 안아프게 이 정도 해드릴게요 Circular Motion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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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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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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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구로 뜨여있어서 어, 머리가 괜찮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 플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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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실, 폭실, 폭실한 windscreen을 살짝 실고, 등근 인사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아니, 마치 머리가 살짝 버텔도 사듯해. 나지 않나요? 이거는 뭐 빗겨도 안될 것 같은데... 음... 음... 스커를 하고 있습니다. 스커티치 스커티치 스커티치... 스커티치 스커티치... 스커티치 스커티치... 좀 더 괜찮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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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탭핑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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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as 스werling in 스werling 스werling in 스we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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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여러분 også 오늘의 제 영상 항상 주무시기 전에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핸드스크린트 견급 더이상 자극적인 탱글은 없을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로봇이들 주무실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브러시로 손을 감겨 드릴테니까 이제 그만 슬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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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 여기 앉아있는 러븐인데 다 보여요. 슬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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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랄게요. 안녕